오늘의 영상 포인트 근육 멋쟁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총을 이기기 위해 육체를 단련했다 별말은 크게 좋진 않다 그래서 총을 든다 우리 그거 하자 그거 착한 말 스쿼드 이 이상한 컨셉 때문에 평생 받을 스트레스를 다 받는다 그럼 즐겁? 침하다 어려워 구리가 더 더러운데 왜? 가리는 게 더 낫지 니들 치골 봐 치골 칫같아 진짜 야 나한테 와봐 이거 이거 할 수 있냐? 얘 잘하면 저 타이어 사이에 이렇게 낀다고 오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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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꼈다 가운데 오 꼈다 야 와이짜 누구다 빠르게 내려가야 돼? 타겟팅 잘해라 3, 2, 1 말아! 1, 2, 1 야 표정 내가 딱 찍을 테니까 알지? 가자 군육맨들 야 옥상에 있는 새끼 딱 한 놈만 야 록스 앞에 있는 핑크색 후드 아 꺾었어 저 새끼 야 다른 놈 오케이 오케이 죽여! 킥! 킥! 야! 잡았어! 원투만에 바로 성공했다 그와이도 뭐이야 내려와! 자자자 내 앞에 있는 애 보여? 오케이 그 새끼 잡아! 빠이빠이 아 내려갔다 아 내려갔다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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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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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려갔는데 이거 이거는 계획이 없는데? 어떡하지? 내려가자 내려가자 왔다 왔다 야야야야야야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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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아래 볼게 아냐아냐 아래 볼 필요 없어 우린 앞만 본다 던진다 나와 나와 왔다 왔다 준비해! 야 조져라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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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옆에 2번 옆에 아 시발 새끼 그래 그 새끼 때려 내려가서 죽여버려 추적해 으아 추적해 죽여버려 미라 새끼 으아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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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거 하자 그거 착한 말 스쿼드 우리가 좀 되게 좀 드럽게 말했잖아요 요즘에 X발 X발 때 그래 이런 거 그건 니네만 그래 하여튼 바른말 고운말 스쿼드야 약간 서로 헐뜯지도 말고? 어 헐뜯으면 안 되고 비방하면 안 되고 욕하면 뭐 벌칙 있어야지 이거 한 번 누적될 때마다 그거 소주 한 잔씩 하자 다음 때 아 한 잔 너무 많아 아니지 아니지 비방 안 하면 되지 그래? 대신에 말 안 하면 안 됨 말이 원래 없는 거는? 그거는 안 돼 막 얼버무리면 핵심 집어넣는구만 그것도 안 돼 아 이거 그거는 다수결 다수결이야 아 그럼 상대방한테 수어! 이러면 안 돼? 일단 아냐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얘 시작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약간 성직자처럼 약간 하늘로 돌아가십시오 야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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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에는 비방 야 비방도 아이 닥쳐 어? 너 한 번 어? 너 한 번? 너 한 번? 이미 시작했어 야 비방도 시작되지만 언성을 높이는 것도 포함이야 저런 식으로 데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잔 하시는 거죠? 누가요? 당신이요 자 우리 삼거리에 대해서 한 명을 진행합시다 근데 저 벨트가 벗겨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누군가를 잡고 벨트를 얻으면 되겠네요 저도 벨트가 없네요 운명적으로 벗어버렸네요 벗다 라는 말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낭낭하게 총 나눔 부탁드릴게요 이거 총이 없습니다 이따 오세요 네 자본님 말이 없으신데 한 잔 경고 들어갑니다 자본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상대분 발 오 이 상대분 총을 쏘는 것 같아요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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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 겁니까? 제가 쐈습니다 저희 용을 유도한 건가요? 이거 좀 저 행동은 올바르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할게요 아 씨 그 방금 드신 보정기를 넘겨줬으면 좋겠네요 배낭이랑 바꿀 의향은 있네요 넘겨주라는 말은 좀 약간 좀 세지 않나 근데 저분은 샷건 밖에 없는걸요 백터도 있어요 도미건 좋나요? 도미건은 좋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데키트 있어요 오 써요 진짜 쐈어요 용용이 맞아 죽어요 어디에요? 봤어요? 당신이 맞았는데 당신이 알아야 되는 죽는다는 말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이 아니고 자주입니다 1번님 의도대로 동영상 흘러가고 있는 거 맞나요? 모르겠습니다 오 뒤에 툭샤이 있네요 툭샤이 박살 낼까요? 총알을 날려주세요 저희는 전투력이 한참 모자라요 하지만 쓸게요 제가 빼고 가드리겠습니다 한 대 맞췄어요 M 이사로 봤어요 확인했어요 기절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네 그거 제가 다 잡아놓은 건데 네 2번님이 홀랑 드셨네요 아이템은 제가 홀랑 저희 화킬 내셔야 돼요 3번님 다른 데 있습니다 3번님한테 붙고 있는 거를 제가 견제하고 있어요 3번님 그 나무 뒤에 어 옳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잡아놓은 거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네요 그럼 잘 쏘셔야죠 잘 싸서 여러분들이 잡은 거 아닐까요? 여러분 말에 칼이 하나씩 숨겨져 있는데 이거 맞나요? 오오오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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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사하지 이 사람 자기 맘대로에요 완전 폭군이 따로 왔어요 폭군은 저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가 아 예 죄송합니다 한 장 드시고요 뭐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디에 있었어요?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수고하세요 수고하드리겠습니다 자 4번님 일단은 어 좋다는 곳에 가신 거 같고요 제가 죽었다는 건 당신들이 치킨을 먹는다면 저는 좋은 쟁자라고 봤습니다 4번님이 구급상자 진짜 많았는데 아쉽게 됐네요 어 오오오 그런 도발적인 발언 굉장히 상대방이 모욕을 느낄 수 있는 뭐 느끼셨습니까? 네 아 웁니다 아 눈물을 흘리네요 한 잔 정립입니다 자기장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저 스쿠스 들고 갈게요 스쿠스 줘 주실 수 있나요? 안됩니다 재료에 존중이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근데 말 끝에 요만 붙이고 대화하는 게 생각보다 다를 게 없는 거 같은데요 1번님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그립이 있네요 네 1번입니다 일단 기다리죠 1번님 1번님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저 드링크 하나만 주시면 용서 될 거 같습니다 드링크 하나만 주세요 네 드링크 드릴게요 이리 와서 드세요 네 구상은 필요 없는데 저를 공정하시는 건가요 어머 어머 1번님 향수 너무 받으셨겠다 괜찮아요 딱히 해서 드린 겁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다리 건너야 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분들을 하늘 저분들을 편한 곳으로 보내드려도 돼요 네 말이 너무 끊기는데 잘 좀 말해주세요 잠시 짠다 근데 네? 너무 안 들리거든요 갑자기 렉이 걸리는 거 같아요 옵티머스 프라임이 됐죠 디스코드 재접 한 번씩 하세요 지금 지금 2번님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좆다 아이고 자기장이 아파요 왼쪽으로 들어갑시다 왼쪽으로 너무 아파요 진통제술 하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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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왜 연막탄을 다들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이 없어가지고요 혹시 추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궁금해서요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5명 센 존 점점 떨리기 시작해요 혹시 음랑이 진동을 하고 계신가요 약간 쪼그라들었습니다 아 조금 위험해 보셔세요 더러운 발언은 다 제외적으로 상상에 가서 불피하네요 이번이 사람의 승직 아 갑자기 본인의 하반신이 떨리는 이야기 아시죠 아 집중하세요 족가 오 왜 이렇게 원인 자꾸 바로 앞에 보급이 있긴 한데 먹으면 죽겠죠 아 지금 보급에 붙었어요 근데 쏘면 우리 위치가 발각되겠죠 쏘도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그럼 쏘겠습니다 전공팔로 쏘겨 자기 장어 보급 챙겨도 될 거 같지 않습니까 보급 말고 보급을 먹은 시체를 챙겨야겠죠 여기 있네요 살려주세요 저 지쪽에도 있고요 왼쪽에 저희 지금 호흡을 파시네요 팀좀 찍어주세요 M방향이래요 M방향 M방향이요 알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안좋은 거 바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번님 살려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뒤 한 명 잡았거든요 3번님 들어오셔야 돼요 괜찮아요 진척해요 지금 괜찮아요 자 얼른 피 채우세요 아 한 명 잡았어요 경박사 했네요 조심하세요 저선 잡아요 안 돼요 피 1이에요 아주 조금밖에 안 남은 사람이네요 자 왜 연막탄을 들죠 제가 아 뭐야 뭐야 나와 보세요 3번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조심하세요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 나무에 있어요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살았어요 3번님 이거 살리는 거 맞나요 3번님이 저 살리는 거 아닌 거 같아요 2번님한테 붙으세요 3번님 소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머리 내미지 마세요 아니에요 다리를 맞췄어요 머리 쪽에다가 헤드라인을 놓으세요 3번님 3번님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치킨을 먹는다고 이게 바로 서로의 칭찬과 배려 존중이 아닌가 혹시 그 컨셉 이제 끝났나요 아 잘 했죠 3번님 4번님 4번님 5번님 안녕!